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LG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G6입니다. LG G6는 3월 10일 저번주 금요일이죠. 정식으로 국내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출시 발표를 하면서 칩셋이 전세대 칩셋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조금 많이 논란도 됐었지만 어쨌든 디자인은 굉장히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G6를 개봉해보았습니다. LG G6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폰 어댑터 그리고 USB-C A 케이블 충전 어댑터를 위해서 들어있는 케이블이죠. 그리고 USB-C와 USB-A를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 그리고 USB-C와 마이크로 USB를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유심핀을 제거하기 위한 유심핀도 들어있습니다. 뭐 구성품은 점점 단출해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품은 논외로 하고 한번 본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G6는 올해 총 3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블랙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실버 색상 3가지인데요. 실버 색상 같은 경우는 뒷면에 헤어라인이 들어가서 좀 더 블루로 보일 수 있는 착각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제가 구입한 블랙 아스트로 블랙 색상은 뒷면이 마치 아이폰 7의 Z블랙과 동일한 뒷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좀 잘 묻어나기도 하죠. 그래도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에서 카툭 T 디자인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G6에서는 카메라가 튀어나오지 않은 매끈한 뒷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파이 오디오를 제공하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하이파이를 지원한다는 스티커가 처음에 붙어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면으로 가시면 전면에는 기존 출고 때부터 사용하실 수 있는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액정 보호 필름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시자마자 보호 필름을 구입하시지 못하시더라도 충분히 일주일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앞뒤는 유리로 이루어져 있고 좌우의 사이드는 메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과거에 나왔던 아이폰5와 거의 비슷한 형태가 좀 더 길어진 형태로 디자인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G6에서는 18대9라는 새로운 비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화면 대비 액정 크기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 홈 버튼이 나타났을 때 홈의 화면이 가려진다거나 하는 현상이 줄어들게 되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용을 해보고 얼마나 18대9 화면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용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18대9는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G6 같은 경우는 올해 스탭드래곤 835 칩이 아니라 821 칩을 사용을 해서 전작인 G5 그리고 갤럭시 S7과 크게 스펙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4GB 램을 사용을 했고 내장 용량은 64GB를 기본으로 국내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륙별로 파표나 스펙 때문에 말도 많고 최신 칩인 835 칩을 사용하지 않아서 말이 많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835나 821이나 일반적인 사용자가 사용하기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출고가가 89만원대에 책정됐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세대 뒤진 821 칩을 사용한 G6는 70만원대 정도에 출시가 되었다면 70만원 후반대라도 적정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다면 좀 더 많은 사용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금액 때문에 조금 구매를 망설이긴 했지만 리뷰를 위해서 일단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LG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G6를 개봉해보았습니다. LG G6는 이번에 LG에서 굉장히 많은 기본기를 다지고 나온 제품으로 디자인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괜찮다라는 첫인상을 주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액정이 18대 9로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 1, 2주 정도 더 사용을 해보고 사용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